흠 힘찬아, 엄마야. 응, 엄마. 힘찬이 아직도 삐져 있어? 엄마랑 아저씨랑 같이 여행 못 와서? 아니, 내가 뭐 어린애인가. 난 괜찮으니까 걱정마, 엄마. 아이고, 착하기도 하지. 나도 좀 바꿔줘. 힘찬아, 잠깐만 기다려. 아저씨 바꿔줄게. 힘찬아, 아저씨야. 네, 아저씨. 여행 가지 못 와서 미안해. 근데 다음에 힘찬이도 꼭 같이 데려갈게. 알았지? 네. 전 괜찮으니까 엄마랑 재밌게 놀다 오세요. 그런 말도 할 줄 알고. 우리 힘찬이 정말 우젓하다. 힘찬이, 저녁은 먹었어? 아저씨는 저녁 드셨어요? 그럼 전화 끊고 얼른 저녁 드세요. 네. 저녁 안 먹었다니까 얼른 전화 끊고 저녁 먹으라는 거 있지? 기특해 죽겠다니까. 그럼 저녁 먹으러 나가요, 우리도. 많이 배고파? 아, 그런 건 아닌데 왜요? 그럼 좀 쉬었다 나가자고. 아, 그래요 그럼. 그럼 나 먼저 씻고 올테니까 좀 쉬고 있어요? 그럼 나도 같이 씻을까? 아, 미쳤나봐. 아, 뭐가 미쳐. 우리 오늘 결혼했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결혼 첫날부터 같이 씻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. 아, 왜 없어. 다들 그렇게 하는데. 말도 안 돼. 아무튼 나 먼저 씻고 올게요. 동희 씨.